네 안녕하세요 벤드리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철군과 함께 고향에 있는 팩토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체육관에 놀러와서 저희 띠모님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훈련을 열심히 했잖아요. 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중간점검 느낌으로 얼마나 기량이 상승됐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앞서 홍철군의 소감 한마디. 소감, 각오. 네 각오 한마디. 오늘 게임을 한번 쳐보고 제가 게임을 한번도 안 쳐봤거든요. 몇 게임을 받고 나서. 그래서 얼마나 수비 힘이나 체력이 길러든지 확인을 해보고 저 스스로 해보고 또 2조가 저도 되는데 구독자 여러분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C조가 된다면.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체육관으로 돌아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체육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감상해줘야 되네. 우승 3세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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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별 얘가 들어가기 했는데 역사 4.1 역사 3.2 역사 3.2 역사 3.3 역사 4.3 역사 3.3 역사 2 wonders 부lvl overcoming Look! 여자만 도저지렀네요 스포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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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녕 한국국토정보공사 스파타 지점이 치 lanes 옆에서 lessly 이 단계는 대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2차 안에서 1차 안에서 4차 안에서 1차 안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